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스틱 레이익스 가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초록님껀데 제가 스틱 레이익스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혹시 코인 좀 써도 돼요? 제가 이걸 해봤는데 코인을 한 6코인 정도 쓰는게 북코인까지는 구매하고 한 6코인 정도 쓰면서 한번 가는게 좋을 것 같더라고 이제 해볼게요 코인 써도 되지만 일단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재물 한번 다섯 번 딱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에 뜹니다 잘 보세요 다섯 번에 뜹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다섯 번에 뜹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저 소리 다섯 번에 뜹니다 잘 보세요 일단 저 소리 다섯 번이 났을 때 딱 떠요 잘 보세요 일단 한 번이에요 아직 다섯 번에 뜹니다 잘 봐라 일단 한 번이에요 아직 다섯 번에 뜹니다 잘 봐라 다섯 번 안 뜨는 거 아니야? 진짜 뜨는 거 아니야? 아 야 오비 때 갈 동안 다섯 번 뜨지 선사고 싶다 야 6번 가는 동안 다섯 번 안 뜰 적이 없어 농담명 어디서세요? 농담도 참 농담도 참 이제 한 번 뜰 거예요 세 번 안에 뚜루루룽 띵 갈 겁니다 이리 왔어요 아 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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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코인씩 이렇게 6코인씩 다 찔러야 돼요 어어? 왜 안 뜨지? 소리 나야 되는데 이제 왜 소리가 안 나야? 뚜루루루룽 뾰로롱 해야 되는데 뾰로롱 띵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지 소리가 뾰로롱 띵 왜 안 해? 아이고 대겸이 형이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방송 잘 하셨습니까 쓰닌에 있었으면 오랜만에 태칸이었 샤워킹EZ 카트라이더 넘버원 비즈니님 안녕하세울라고 쟤가 넘버원이라니요 우리 갓대겸님이 넘버원이시죠 근데 이게 왜 안뜨냐 진짜 우리 갓대겸님 스틱네임 뽑으셨습니까 니가 뽑지말라며 뽑으셔야죠 스틱네임이 얼마나 좋은데 뽑으셔야죠 그곳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SNOO 1, 2, 3, 4, 4, 4, 6, 4, 5, 6, 5, 6, 6, 6, 7, 8, 9, 10, 10, 11, 11, 11, 12, 12, 13, 14, 14, 14, 15, 15, 16, 16, 16. 소리가 안나니까 좀 당황스러워네 뾰로롱 소리가 왜 안나지? 아니 뾰로롱 안해? 도대체 뾰로롱은 언제 하는 것인가? 아니 지금 등급도 골드잖아 뾰로롱 자 일단 두번째입니다 이제 두번째에요 맞죠 여러분들? 두번째 첫번째 전기톱엑스 두번째 코튼엑스 세번째 뭐겠습니까? 이제 김태칸의 예상 세번째 뜹니다 자 두번째 코튼엑스까지 떴고 다섯번 안에 뜹니다 잘봐라 자 두번 떴다 세발 남았다잉 김태칸의 B를 아르미같은거 없죠 혹시? 있으면 미리 얘기해주세요 혹시나 실수로 갈수도 있습니까? 태칸님 홈피에는 제 유튜브 연동 안시켜주나요? 라고요 어떤 유튜브요? 아 유튜브 채널 추천 채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잇머 그런거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해드리죠 괜히 제가 월크리신 우리 갓대겸님을 함부로 연동했다가 실수할수도 있잖아 맞지? 어 그런건 다 허락받고 갓대겸님께서 연동을 해달라고 허락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할 수 있는거지 그 제 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 갓대겸님이 허락을 해주셔야지 다 영광스럽게 제가 연동을 해드리죠 야 블랙샤클랑 스틴리엑스랑 좀 닮았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스틴리엑스 뽑는거 별거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런 영광을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영광이고 굴비이고 굉장히 행복한 하루입니다 바로 연동해놓겠습니다 아 오늘 돼지꿈 꾸겠다 오늘 돼지꿈 꿀꺼같애 얘들아 메와바트 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식 대각선으로 사 이제 뾰로롱 하겠지 일단 1페이지랑 2페이지를 좀 많이 만들어놓자 얘들아 아 이 페이지 넘기 힘들어 페이지 넘기기 굉장히 힘드니까 1페이지에 다 올리자 뒤에 있는 것들을 일단 빨리 합성해가지고 위로 올리자고 오케이 지우코인 300개 넘어오냐고 300개 넘겠어 썼다는거야 내가 벌써 내가 벌써 300코인 넘게 썼어요 자 6코인만 얘꺼 아니고 이거 우리 저기 초록님꺼에요 저는 이미 차를 1200대 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없어요 차 다시 모아야지 저 정확하게 1250대 날렸어요 네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안 뜨냐 어 신그레거 자 행운의 양 자 보세요 행운의 양 자 이렇게 한번 행운의 양을 한번 재물을 바치고 주고 그런 다음에 솔라를 딱 넣어주고 야 스틱렉스 세대까지 뽑은 사람도 있다던데 세대 뽑은 사람 도대체 뭐야 뭐 한 찬 차를 뭐 한 만대를 합성한거야 아니 세대를 어떻게 뽑지 세대까지 뽑은 사람이 있다던데 스틱렉스 스틱렉스 말이래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세대 뽑았는데 세대면 로또 아시지 차 이거 몇대만 남길까 한 80세대만 남길까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열 번 안에 뽑았는데 스틱렉스 와 혹시 두 대 뽑아 놓은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스틱렉스 혹시 두 대 이상이 있으신가 아프지 오빠는 없애리라고 역시 오빠를 믿는거야 역시 오빠를 믿는거야 역시 오빠를 믿는거야 원래 드럽게 안 떠요 이게 요툰상자도 있다고 몇개나 있어요 요툰상자 그냥 엑스엔진도 갈수있게 합성 만들어야되 솔직히 맞지 얘들아 요툰상자 저한테 맡겨보실 저한테 맡겨보실 요툰상자 저한테 맡겨보실 재물 하나 받쳐주고 와 아스상자도 많네 요툰상자 아 근데 어수페이가 안되잖아 여바잖아 한바퀴 돌리고 두바퀴 돌리고 세바퀴 돌린 다음에 치 야 근데 잠깐만 나 1페이지 안고 이러면 다 날리는데 아씨 괜히 갔네 아 괜히 나갔다 안갔다 아씨 1페이지 다 날라갔네 1페이지 많았는데 내가 깜빡했다고 내가 두번 떴죠 지금 뾰로롱 뾰로롱 두번 했고 아 이제 날릴거 같은데 아 이제 날릴거 같은데 두퀴의 에스 뭔가 날린데 427코인 맞출께요 두든두든두든두 지우코인으로 넘버 넘버 6가 제일 낫지 않나 지우 지우코인으로 넘버 6가 제일 낫지 지우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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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6 그걸 해갖고 다시 또 차 받아야지 지우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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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도.. 기달리 보소.. 드릴게 안됩니다 드릴게 안되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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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허 왜 이렇게 안 뜯는다 와 뾰로롬 너무 안한다 인간적으로 이제 차 줄라는 거 없는데 이렇게 안 뜯어보니까 이렇게 안 뜯어보니까 줄지 않을까요 과연 넥슨 형님들은 줄 것인가 한 대씩만 남기죠 차먹방 고진다고 와 ACE 골씨벌리 2킬이야 입니다 뾰라빵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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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넷이 할 필요 없어요 넷이 할 필요 없어요 세대ora 네대아 똑같아요 네대한다고 다 잘투고 이런 것도 없어 세대치기 할게 아이 끝까지 갈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힘이 좋아 근데 좀 안 뜨긴 하네 지금 와 너무 안 뜨는데 이거 와 뭐냐 이거 이렇게 뾰로롱이 해야되는데 뾰로롱이 너무하네 하나 둘 셋 넷 사이드 딱 오브콘 1, 2, 3 1, 2, 3 1, 2, 3 엘지하다 뾰로롱 움직이는 거 아니야 와 이게 말이야 빵꾸야 와 안 뜨는 더 뾰로롱을 안 하네 첫날 보다 확률이 더 심각해졌는데 그지 확률이 너무 낮은데 이거 지금 뾰로롱 한번 해야 되는데 와 50번 돌렸는데 한 번은 안 하는데 정신 인내심 퇴스테나 짠 와 9%에 넘어가자 어 어 아 진짜 개오버다는데 진짜 이 2 2 2 3 2 2 4 2 3 여러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팬분들 스킨링이 이거 제 주작입니다. 하지 맙시다 이거 야 뭐 나도 어 내 차 1250대 날렸으면 됐지 어? 우리 유저분들 차 얼마나 수거하려고 폐쇄해갈라고 이렇게 안 뜨나? 와 이거 신기한데 이거 진짜 코인에 쓰나 안 쓰나 똑같고 코인에 쓰면 뭐 확률이 좀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확률은 똑같은 것 같고 야 근데 이렇게 안 뜨는데 이거 세대를 뿜은 사람 뿜은 분이 뭐예요? 이렇게 안 뜨는데 세대를 어떻게 뽑지 말이 돼요? 생각하겠지 아직 한 명 남았다 기다려봐 이건 몇 대 있죠? 이온 음료 두 대 있네요 이온 음료 한 대는 그게 안 되고 이거를 아 한 명 남았거든 지오보석을 바꿉시다 신상 기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거를 또 깐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이온을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1번만 한번 올인하자 어차피 차 재료만 필요하기 때문에 야 220개 이상 깠는데 이건 한 대도 안 났어 갓겜 뭐 코인치 있을까? 뭐 코인치 있을까? 타로 약간 너넨 atemal 타로 아 반대도 없앤 됩니다 예 당황 제발 세 번째 아... 얘 안 쓴다 요거 아니냐 이거 이거 하자 이건 뽑지말라 소리다 이거 차 많아졌다 진짜 다섯번이 뜨려나 내가 아까 다섯번이 뜬다 했지 진짜 다섯번이 뜨는거 아니야 진짜 다섯번이 뜨는거 아니야 진짜 다섯번이 뜨는거 아니야 inclusobo Listen that feels good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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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나아 나아 에스앤닛 3번 떴습니다 2포인 좀 넣고 와 야 스포인 안 쩔겠다 쟤 코인 쓰나마나다 진짜 이거는 맞지? 코인 쓰나마나요 내 말 맞지? 코인 쓰나마나 하라고 2차 딸이 코인 쓰나마나 엠파리 어서오고 대상만 되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이거 오마당 불쌍하게 맞지요 불쌍하게 맞지요 불uw왕 와아 극혐 있네 딴따따따따딴 흐아 쟤 얘 안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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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아닌거 같은데 0.1% 0.01% 아니에요 이거 0.01%가 맞지 수강단이 2,000대 갈아서 떴어요? 안 떴죠? 0.01%라니까 룰롱률 0.01% 룰롱률 2,000대 룰롬 룰롬 근데 합성 코인은 안쓰는게 좋은거같애 코인 써봤자 의미없다 이거 안그래요 여러분들 뭐야 벌써 차 다 써가네 심지어 엑스엔진도 안됩니다 오바네 오바긴 하다 오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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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번 닫자 님대 와 이거 확률이 더 떨어졌는데 이거 내가 봤을때 님대 확률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너만 또 아 차는 악등으로 그냥 수장 맞아요 이게 레전드 파츠라서 오지게 안되네 그래봤자 씨 또 뭐 일자리 두툼 레전드 파츠도 맞지 엑스 자체가 아예 안뜨는데 뜬 뜬 뜬 뜬 뜬 뜬 와 다 갈았다 아 괜찮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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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는 신의 계신하고 휴 마약 3번, 1번 2번 마약 3번 하셨다 마약 3번 귀엽다 유찌도 거의 다 썼어 이로써 스팅렉스 진짜 난 이거 버려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하십시오 코인도 써서 할 필요도 없고요 코인 쓰나마나 똑같고요 코인 쓰지 말고 그냥 쓰레시키만 돌리면 되는데 스팅렉스 뜰 확률은 0.01%입니다 진짜 말도 안됩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 스팅렉스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세요 저도 1250점 날렸습니다 하긴 뭐 레전드 파츠니까 가라도 뭐 레전드 파츠 확정이라서 안된다고 하지만은 너무하네요 시브레이커 영상은 여기까지 arian Manhca losing 요새로 아무리 aurora 요새 folks premiers